부여 금성산 연각산은 어버이날을 맞아 제3회 지역어르신초청 효잔치 한마당을 지난 28일 경례 특설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여군 관내 어르신 2천명과 김근태 국회의원 당선자, 김종군 군의회의장, 부여군청 불자회, 운불련 회원 등이 조석한 가운데 점심 공연과 함께 굿두레 가수 박거나, 장소미, 예소리연구회의 사물놀이, 최정원 벨리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각사 회주 브릴스님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효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경로잔치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